Q. 형성이 춤실세이의 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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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춤을 추고 있어요? 어떤 춤을 추고 있어요? 비트는 왜요? 어? 제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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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중요했습니다. 팬들 보고 싶어요! 네? 어...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한번만. 한번만 한번만. Right here! 하나 둘 셋 해주세요. 오케이! 하나 둘 셋! ột 수워버 벌써 열두 시! 어떻게 벌써 열두 시 나를 보내주기 싫은 걸 열거! 네고 있어 I feel me! 와우!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거 연습실에서 한 번도 연습 안 하잖아요. 진짜? 그니까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. 학원실에서 한 번도 연습. 네, 딱 쳐야겠다. 좋습니다. 역시 출시되었습니다. 정말 좋으시고 이따가 더 큰 무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이죠.